왓쌈 유튜브 안녕하세요 반쌈입니다 오늘 RC카로 미녀분들에게 장미꽃을 나눠드려 볼게요 바로 보시죠 렛츠 고! 잘 갔다 오렴! 바로 장미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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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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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thank you. No, we don't want it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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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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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 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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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의 아줌마 가져가야 돼 응 에이 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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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어디가세요 안녕 아니 바닥사가 방매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고맙습니다 발 lived There's the table Viewing I told you find it I'm so, a pancake I'll put it on material And the train 고맙습니다